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 행정과 업무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나정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 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소비진장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등 4건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그간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도 중기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가운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뒤 적극 행정위원회 민간위원과 중기부 전직원의 전자투표로 모두 20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적극 행정 우수 직원에게 등급에 따라 장관 표창과 포상금, 성과급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